아프리카 오지 매달 후원해 주시는 헌금으로 100여국의 보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통의 전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85120403650이며 예금주는 사단법인 세계보금화입니다 후원 전화는 0607001138 불편한 전화는 060133840384065 경사도자리아는 06076403650 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늘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제게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뭔가 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작년에, 올 초입니까? 작년에? 말인가? 프리메이션을 방문을 한 겁니다. 나는 프리메이션을 가서 천천히 한번 쭉 보고,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름만 들었지 처음 가보는 프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훈련에 대비될 만한 걸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놀랄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연구해 보면요. 아, 이 새로운 게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몇 년 전에는 21세기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21세기 시작되니까 책이 나왔는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석학들이 쓴 책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줄을 다 쳐가지고 왔어요. 그 책을 주면서 했는 말입니다. 완전히 목사님 메시지에 있는 게 다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했냐? 아니거든요. 거의, 그 사람하고 같이 책을 썼다 할 정도로 똑같아. 나는 그 책 처음 보는데, 그래서 내가 늘 느낍니다. 아,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늘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런 중에 제가 최고의 응답 받은 게 RUTC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건축을 이래야 되냐, 해야 되냐 하는데, 내가 오늘 장보고사 장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허가부터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쓸 때는 다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 해요. 우리는 그것은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렘넌트에게 전문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그룹 모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예, 그걸 세 가지를 가르쳐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전도운동이 전도오대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하나, 시작하는 작업으로 내가 전도 전문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인들을 많이 훈련시켜야 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많은 전문인을 필요할 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 사회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RUTC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임무를 만들어내는데 헌신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조금 교육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진보 교육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학교, 외고, 사교육 필요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근본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교육식인데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교육에는 이념,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뒤떨어진 사람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앞서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교육 반대말이 공교육인데 그럼 공교육이 필요 없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공교육만큼 좀 가치있기에 붙어있어야 되는 게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은 언제 생겼느냐? 역사가 시작되면서 붙어있었습니다. 왕실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죠. 그게 사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말한 대로 사교육을 없애려고 할 때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럼 여러분 같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손자가 옛날에 프리스쿨이라고 하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니는 학교 그걸 다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식이죠. 그런데 그게 다니는 것이지 공부를 1등 해야 2등 이런 게 없잖아요. 프리스쿨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을 한국에 오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스쿨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몇 명이 졸을 남아가지고 우리 애만 붙잡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학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갔다가 들어와도 아이들과 공부하는데 당황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가르쳐갑니다. 말하자면 그게 사교육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13살쯤 되면 벌써 각각 다른 길로 전문인이 붙습니다. 그게 사교육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없애야 된다 특별한 학교 특목고 없애야 된다 그거는요 정말로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게 이거를 앞으로 이거와 연관시키라. 여러분이 여기서 크게 성공하면 여기는 여기 봉사해도 돼요. 이게 잘되면 이게 돌아와서 또 이렇게도 또 영향이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인물을 여기서 만들어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RGS에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몇 명이 그러니까 학교 위상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학교들에서 어디서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니까 어디서 공부했기라도 아 RGS인데 RGS 어디냐 이래요. 건물 필요 없어요. 실력이거든요. 이만큼 건물 좋은 데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뭐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교육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달란타와 비전 개발을 시키는 절대 필요한 교사가 돼야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면요 이것부터 보여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릴 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교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공교육하는 데서 이걸 다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이걸 발견했다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요. 말하자면 전문인이 필요한 거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공교육이 방해가 되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그만둬 버렸잖아요. 지장되니까 그것도 하바드 다닌다 그만둬 버렸어요. 개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땐 지금 대학 졸업해서 타임이 늦어. 그러니까 그걸 그만둬 버리고 전문성에게 뛰어들은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엇이 다 떠올라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군데 참고를 했겠지요. 이걸 개발시킬 수 있는 여러 공부를 했겠지요.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교육이 만들어낸 인물이요. 거기에 따라서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인물들이요. 정식적으로 공교육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넘어선 거를 찾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사명 제대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배워야 될 길 가르쳐야 될 거 이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누가 보면 2장 52절은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기록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거를 기록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기 그렇게 누가 보면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을 간단하게 누가 보면 2장 50절 한 절에 기록을 했다니까요. 키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성장 필요합니다. 꼭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나는 중간중간에 1시간 공부하면 5분 10분씩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걸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꼭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에너지로 도움돼요. 그렇게 우리 단순한 성장 이게 육체적인 거라고 볼 수 없고 연관되는 거지요.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인 성장을 말해요. 사람 앞에서 이랬습니다. 사회적 성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되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답을 놔야 해요. 지금부터 서울대학 가도록 공부도 하고 보내는데 왜 못 할 겁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기독교인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답이 안 남은 거예요. 난 기도 많이 하는데요. 신비주의로 해서 그래요. 아니 나는 기도 하루 엄청 하는데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 내에서도 하지만 시간 내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늘 하듯이 기도를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지도자는 여러분의 경우는 여기는 완전 담당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제대로 균형 있는 성장이 되어진다. 보통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준대 학원이나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누굴 필요하냐? 복음 가진 교사를 필요로 하는 거다.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증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회당 찾아가서 영향 주는데도 세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을 잘 알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 말은 길리기아 다소란 말은 그때 당시에 3대 문학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 지도자 밑에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사교육이나 마찬가지로 가말리엘한테 개인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란 말은 그때 당시에 국가에 관한 많은 기본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돼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다는 말이 돼요. 이 사람에게 딱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복음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복음을 딱 가지게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세계를 정복하는 날개로 변해버렸죠. 예, 바로 여러분이 이 자질을 갖추고 그 자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복음 가진 엘리트 렘넌트를 만드는 거요. 예, 복음도 가지고 있고 엘리트 거예요. 예, 이게 렘넌트거든요. 예, 엘리트인데 복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인물이죠. 예, 디모데를 잠깐 살펴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우스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제 부모에 대한 얘깁니다. 여기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 기도 배경이 있는 렘넌트죠. 디모데우스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스 3장 14절 17 읽어보면 그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간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았어요. 이래서 이 디모데우스가 받은 큰 축복이 뭡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난 거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났는데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정도니까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자로 변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디모데우스 4장이죠. 여기서 얼마나 확실한 걸 얘기합니까? 디모데우스 4장 보면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제림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쳐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 말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기 파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초전문성을 허락하신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교회는 미자립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세계를 내다보고 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돼야 돼. 왜냐? 그래야 현상유지가 되지. 그런데 그 두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현상유지가 되지.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는 내 세포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벌써 세계를 딱 내다보고 미래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 부분에 구멍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이 이 부분에 구멍이 났다니까. 이 부분은 구멍이 났는데 이 지금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히트는 여기를 완전히 이걸 가지고 채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있다니까요. 교회 수준은 어떻냐.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세계정보 하고 있는데 유황수 목사님 귀신 노인이냐 왜 귀신 이야기 이라는데. 도저히 신문도 안 보는가 봐.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같으면 신문만 봐도 세상 다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이게 일어나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강대국 미국을 장악한 뉴 에이지 입니다. 쉽게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해야 될 건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여러분은 평생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한 번도 소풍단과 초록색을 안 봤다. 어떻게 됐죠? 분명히 여러분의 정신이 돕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이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요?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당연히 올 게 왔어요. 자유구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집에다 쓰레기통을 계속 쓰레기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탄의 이 형을 딱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이 형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일단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고 박수 보내잖아요. 일단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막 대통령도 기어 들어가고 음악인도 기어 들어가고 다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교육하는 사람으로 부른받았다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육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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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면 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 놓고 지금 굉장히 제 머리는 여기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옳은 사회에 나갔을 때 옳은 지도자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굉장히 영향을 주는 올바른 인물에서 봤더니 누구냐? 렘넘트라. 그거는 그러면 교육시키지 않고 될 거 같아요. 아무 연습도 안 하는 군투선수를 링에 올리면 되겠어요? 대구에 대구에 백시왕이라고 K1 선수 하나 있어요. 꽤 잘해요. 한국에서 막 그냥 잘 올라가는 선수요. 세계대회에 나간 거요. 세계대회에 나간 거요. 누가 통역을 잘 못 해가지고 챔피언들만 모이는 데인 줄 모르고 그를 데려간 거요. 그래서 가보니까 챔피언들만 모이는 대회라. 그렇다만 야 나왔으니까 게임 한번 해보라 하더래요. 반 죽어갖고 왔어. 일주일 동안 몸살 났다대요. 계속 얻어맞고 간 거요. 그렇게 차이 날 줄 몰랐대요. 그렇죠. 아무 훈련을 안 시키고 이런 링에 올라갔다가 맞아 죽을래 거기지. 옛날에 그 말 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 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시아노. 이 주민이 연결해서 한 거요. 근데 근투를 하나도 안 해봤어요. 챔피언 도전하잖아요. 돈 버니까 도전했는데 역사의 인물입니다. 나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얻어맞았어요. 예. 단 한 방도 못 때린 거요. 상대는 선수인데 뭐. 자기는 이거 믿고 나갔는데 단 한 방도 못 때리고 처음부터 거의 계속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끝나기 전에 겨우 한 방 때렸어요. 겨우 한 방 맞는데 그거 맞고 모델이 났어요. 그래 이거든요. 이 친구 병원에 와서 죽었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갔어요. 역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깐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인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는 정말로 힘 있는 교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언해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를 꼭 살릴 우리 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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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